기천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시일이 더러워 싶은 여러분. 기천이야 전화시. 이어가서. 예, 이렇게 기다려 보셨으니까. 또 축하해드릴게요. 예, 사이IA팔리의 남자랑 기천이야. 이 칭찬이. 이쁘게. 오늘 우리 아들 김구 생일입니다. 선물 주세요. 어제 대박 주세요. 좀 짜지 여기에는 어차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남도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죠. 그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. 대박 주세요. 고마워. 고마워. 아드님 축하하는 을 위로 김민구수씨 생일을 축하하는 을 위로 7862에도 선물을 많이 나가다 해서 경남도센터 주기 바라겠구요. 아쉬워요. 오늘 가면 애인이 있어요 부를려고 했는데 잘못이네요. 일일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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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저녁 환전하기로 한 바로 바로 그現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? 악보고를 쓰셨나 이 운대공 팔숨을 불에 보관하는 첫 발숨을 보관하는 소심 일일공 아유, 그날은 번쩍 보내주셨구요. 이채팔단입니다. 순주에 있던 초과 비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우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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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없어 박상밖에 다 다같이 늘 빨리 가봐야 한다면 이곳만 나눠 갈거야